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 한도가 12년 만에 5%를 넘어서면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일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지역의 수산시장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사흘간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오늘 전남 동부지역은 대체로 흐렸지만 기온은 높게 올라 포근했습니다. 광양과 고흥이 10도까지 오르면서 평영기온을 3도 이상 웃돌았는데요. 당분간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도 2도로 출발해 한낮기온은 9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눈과 섞여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 눈은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cm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여수와 고흥 3도, 순천, 광양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기온은 광양 8도, 여수, 순천, 고흥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1시 32분, 간조시각은 오후 7시 4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